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약속했던 6평 대비 4주 전략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퀘스트를 보고 6평 대비 5주 전략에 돌입을 해서 1주간 개념 재정리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어서 지난주 보여준 계획에 맞게끔 계속 공부하시면 돼 오늘은 지금부터 6평 대비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4주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퀘스트에요 그리고 지난주 5주 전략으로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개념 재정리를 했고 남은 일주일 동안 개념 재정리를 계속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은 3주 동안 마지막 3주 동안 문제풀이를 하라고 선생님이 지난주 퀘스트에서 알려줬는데 그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출을 분석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궁금하면 그건 선생님이 다음주에 다시 모두가 문제풀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은 3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다음주에 다시 알려줄 거예요 5주 전략으로 시작을 하신 분들은 이번주 퀘스트 여기까지만 보시고 뒤에는 안 봐도 괜찮아 내용이 똑같으니까 5주 전략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그대로 이어서 공부하시면 된다 알겠죠? 오늘은 지금 6평 대비 시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4주 전략을 세우려는 분들을 위한 전략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4주 후면 6평이 5주 지난주 했다가 너무 썰렁했다 한 번 더 해봤어요 시험 범위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소원 스투 전범위 그리고 선택 과목은 앞쪽 1분의 2 또는 과목에 따라 3분의 2 정도가 6평 범위다 지난주 퀘스트 안에서 3분의 2 정도가 제외된다라고 잘못 말했더라고요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가 제외된다라는 거 시험 범위 한 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4주 중에 1주간 개념을 재정리 그리고 남은 3주 동안 문제풀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1주간 개념을 재정리하기에 개념 에센스라고 하는 시즌 1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개념 강의를 이용하는 건 조금 벅찰 거야 남아있는 시간이 4주이기 때문에 1주에서 10일 정도까지 개념 재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0데이즈로 개념을 재정리해 놓은 즉 한 단원을 한강 정도씩 압축 정리를 해놨고 그 안에 개념적 접근에 대표성을 띄고 있는 문제들까지 3, 4개 들어있기 때문에 수원 수투는 10데이즈로 수원 10강 수투 10강으로 압축 정리가 되어 있는 10데이즈로 개념을 재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 수원 수투보다는 아무래도 덜 받기 때문에 선택과목은 6평 범위를 개념 에센스로 개념 재정리를 하셔라 개념 BQ를 먼저 보고 SQ 파이널로 다시 한 번 확인 SQ 파이널를 하면서 허점이다 느껴지는 개념들은 다시 한 번 보시고 개념을 다 강의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10데이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손해설로 다 적어놨고 개념 에센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이노트의 손해서를 적었을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은 혹은 선생님이 적어준 개념을 읽으면서 거기서 어? 이거 뭐지? 난 이 부분이 약해? 라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면 돼 단원별로 수강을 하셔도 되고 또는 그 한 강 안에 일부분을 수강해도 되고 꼭 추구장창 강의를 다 보고 있는 것이 개념 재정리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빈틈없이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1.5배속에서 2배속 사이로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 봐서 2회독으로 하는 개념 재정리라면 빠른 속도로 쓱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빈틈이 없을 거거든 알겠죠? 자 이렇게 개념을 재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 재정리 일주일간 각 단원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지 표준적인 계획표를 하나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지난주 올려드린 건 개념 재정리 2주 그리고 문제풀이 3주에 해당하는 표였고 이번에는 개념 재정리 1주 그리고 문제풀이 3주에 해당하는 표예요 이 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변형하여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다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지 내 상황이 이것이 합당한지 궁금하시면 Q&A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을 다 재정리하고 난 뒤 5월 19일부터는 개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문제풀을 진행해야 되고 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출을 단원별로 푸는 게 아니라 기출 모의고사를 그대로 뽑아서 각 문제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난이도로 들어와 있는지까지 느끼면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어떻게 문제를 뽑아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분석해야 6평에 도움이 되는 기출 분석이 될 거냐라는 건 다음 주에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퀘스트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참으시고 다음 주까지는 개념을 재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출을 다 분석하고 나면 우리는 기출 문제에 기준이 되어주는 중킬러 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출 백선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잡을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캐스트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겠다 물론 캐스트에서 이야기해주는 문제가 기출 백선에 수록된 문제겠지만 다음 주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캐스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면 연계교제, N제, 실전 연습까지 모두 해야 하는데 연계교제 수능특강 1회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반드시 푸시고 거기서 연계한다고 미리 힌트를 주는데 그걸 과감히 스킵하고 시험을 본다 너무 기본 중에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수능특강 1회 반드시 푸시고 낯선 문제에 대한 적응을 위해 N제도 일부 풀어야 되고 단 문제부를 풀 때 기출과 N제의 비율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N제만 파다가 결국 평가원 문제와 낯선 느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까지도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6평 대비로 우리는 천우신조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1회 제공을 할 거고 기출을 편집해서 만든 기출 모의고사는 PDF로 추가로 올려드릴 테니까 천우신조 오르세 연구실에서 제작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체크해보시고 천우신조는 30문항 안에 모든 영혼을 담아서 모든 개념이 한번 스쳐 지나가게끔 만드는 모의고사라 이걸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 모의고사도 올려드릴 테니까 연습용으로 풀어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이 4주 전략 이 4주 전략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이야기하는 건 지난주 5주 전략 퀘스트를 많은 수험생들이 이미 봤고 5주 전략으로 강의 아니 6평을 강의 준비 강의 준비를 매일 하다 보니까 6평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큰 틀만 다시 한번 복습시키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4주 전략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1주 개념 재정리, 3주 문제 풀이 3주 문제 풀이의 기준과 방법과 비율은 다음 주에 이게 이번 주 퀘스트의 주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5주 전략을 보신 분들도 봐야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6평 대비는 전략보다는 실력이어야 돼 왜냐하면 6평의 결과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 6평까지 가는 과정 동안 내가 얼마나 변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돼요 6평 결과를 잘 받기 위한 전략보다는 그건 9평이나 더 수능에 가까운 시험들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6평을 수능처럼 준비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 6평을 계기로 진짜 실력을 받고 나야지 시험을 대비하는 전략에 집중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100분 안에 30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까가 아니라 어떤 실력을 만들까 모든 것의 결정에 내 선택의 기준에는 진짜 본질 내 실력이 있어야지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전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그래버리면 실력을 만들 시간이 없어져 버려 전략은 얼마든지 수능 전 시즌 3의 막바지에 얼마든지 수없이 많은 전략들을 들을 기회가 생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실력을 올리는 것에 집중하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6평 대비가 이런 전혀 어떤 핑계도 6평 대비에 들어와서는 안 돼 노 익스큐즈라는 게 다 필요 없고 이런 뜻이잖아 다 필요 없고 6평 대비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특히 고3 수험생들이 수행평가가 많아져 대회가 많아 내가 수시를 준비하려고 보면 지금 6평 대비할 여유가 없어 기타 등등 N수생들도 마찬가지 6평은 전범위가 아니야 굳이 핑계를 대자면 여러 핑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6평은 진짜 평가원이 올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시험이고 그 첫 시험을 소중히 이겨내고 겪어내기 위해서는 그날 그 하루 동안 6평을 경험하는 그 엄청난 좋은 어떤 수능으로 가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거거든 그날 하루가 그런 멋진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를 정말 열심히 잘 해야지 그래야 그날에 그 준비된 것들이 압축돼서 그날 시험장에서 튀어나오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날 깨닫고 느끼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평가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시험인 6평을 모두가 노 익스큐즈 어떤 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하지 말고 핑계될 생각 하지 말고 하세요 무조건 해야 되는 시험이야 알겠죠? 수능인 거야 오케이? 단 전략보다는 실력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됐죠?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주 전략 그리고 오늘 한 4주 전략으로 6평 대비 시작한 모든 수험생들을 그리고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을 진심 가득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